휴대전화 너 왜 찾아먹는 거야? 어? 거기야? 있어 태양아 태양이 아이고 태양아 태양아 너는 우리 안녕 Roh 운정 우와 우리 오늘 무슨 날이잖아 얼마 안에서 손은 씻었어? 아니 손 씻 거야 Trinity 왜 이렇게 많이 했어?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 좀 해봤어 여보 이거 와인 좀 따봐 빨리 여기 오프너 있어 딸 줄 알아 왜 힘으로 딸려 그래?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야지 오프너가 별로지? 아니 좋은데? 좋아? 손 아프지 않아? 안 아파 왜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래? 딴다 뭐야? 아 진짜 힘으로 하니까 그렇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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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기 오 향 한번 맡아봐 어때? 우리 이준양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 이준양 결혼기념일입니다 태양이 태양이 티비 보고 있어 엄마 아빠 밥 먹을 동안 베이비 티비 뒤에 가서 보게 의자 앉혀줄까? 리모컨 치워야지 태양아 엄마 아빠 밥 먹고 올게 태양이 티비 보고 있어? 자기야 자기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선물을 빼고 오븐에 구워서 양념을 바르고 또 뒤집어서 양념을 바르고 먹자 먹어 짠 우리 결혼기념일 2주년 축하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넘 아이템 이준양 왜? 웃겨서 먹어? 응 센데 오우 으악 으악 막았어 어 음미를 해봐 뼈 가면을... 아, 이랬다, 뼈 가면을... 이랬다. 후추는 치즈If 가면을 잡기 이거 앞으로 정리를 해먹어도 되겠다. 한자가 다 만든다, 다이어트야 완전히 혼내자다. 아, 이랬다. 아, 이랬다, 뼈 가면은... 계란말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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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데? 이거 내 선물이네? 아 뜯어놔 뭐야 계란말고기 패딩이야? 어 무슨 돈으로 샀어? 내 돈으로 용돈으로 산거야? 어 내 거래? 어 대박 왜 이렇게 막 뜯어? 아 이거 진짜 고마워 괜찮네 작아보이진 않지? 어 태영이 봐 태영아 아빠가 엄마 선물도 하고 싶어 아이고 응 자기 나 이거 가지고 왔는데 이거 이거? 2주년이니까 이럴 때 한 번 보려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보지 않았어? 이거 이거 받았을 때 한 번 보고 한 번도 안 봤지? 볼까? 태영이한테도 한 번도 안 보여줬잖아 응 한 번 보여주자 우리 궁금한가봐 우리 친구가 낡は 태영아 이거 봐봐 엄마 예쁘게 나온 사진 태양이 TV 좋아하니까 TV로 보여주자 우리 여기에 우리 결혼식 영상이 담겨있지 한번 틀어볼래? 안 뜬다고? 틀어봐 애기 보여주게 나 오랜만에 좀 보자 사진으로 인화한거 보여주면 태양이 다 구길거지 엄마랑 아빠 다 구긴다 안돼 뭐하는데? 아 뭐하는데? 태양이도 본다 나 이제 공부하러 갈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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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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